자 한번 가봅시다 위로 올라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앞인줄 알았잖아 미안하다 내가 더 빠르다 여기가 더 빠르다 어? 어..졸나 무서워 오이쒸 약폭이야? 좋은데? 자폭이다 오 안패가 있어 아 뭐야 아 아까워 흫 설 Soci Valver 일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군병의 뼛가루?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? 군병의 뼛가루. 이걸 바꾸자. 군병의 뼛가루. 군병의 뼛가루. 군병의 뼛가루. 군병의 뼛가루. 어, 뭐 또 운력하기도 하네 아, 뭐 또 운력하기도 하네 어, 뭐 또 운력하기도 하네 운력하기도 하네 어, 운력하기도 하네 어? 단속이다. 뭐지? 아 이쪽 뚫렸었는데 괜히 쓴거 아니야 쟤네 뭔데 공격 안하지 아닌가? 이쪽으로 가는건가? 막혀야 하는데 어이씨 갑자기 속도를 내고 그래 어이씨 갑자기 속도를 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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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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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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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돌아가려다가 오히려 당했지? 아멘 이게 끝이야 독스텔라의 다리 아 여긴 그렇고 딴 데 가는 거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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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자 여기서 쉬고 나중에 또 이어서 해야지